1 2 3 4 5 멈추지 마 1 2 3 4 5 1 2 3 이라고 하세요 왜 다 어린 사람들이 너 어떻게 해? 헷갈려 그냥 무시가 말해 1 2 3 이렇게 하잖아? 2 3 이렇게 하잖아? 1 2 3 1 2 3 이렇게 한다니까? 아니야 너 지금 의식했어 1 2 3 그 다음에 4는 어떻게 해요? 4 그렇게 따지면 1,2,3,4,5 아니야? 이게 더 어렵다 1,2,3,4,5 이렇게 이게 더 깊게 되겠네